X 3 X 4 X 4 X 4 X 4 X 5 X 5 X 5 X 5 X 5 X 6 더보이즈? 더보이즈 누구? 상현이랑 상현이하고 에리기 에리기 하드캐리를 커버하는데 굉장히 떨려요 하드예요 춤이 하드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갓세호 선배님이랑 또 이렇게 이렇게 해외까지 와서 저희가 같은 무대를 쓰고 저희가 또 갓세호 선배님의 곡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무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캐리가 끝나면 이제 그때 딱 가슴소들이 잘 등장하시면서 그래서 제일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할 거예요 저희는 저희 더보이즈니까 잘할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디나 있어요 네 잘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마크 선생님이 제일 편하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활동이 겹쳐가지고 마크 선생님과 조금 얘기도 나누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오늘 저희 더보이즈가 영광스럽게도 갓세호 선배님과 이제 같은 무대에 서게 됐는데 하드캐들이 저희가 커버잖아요 저희는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 월요일이 이제 월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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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우선 유기원 선배님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뭔가 되게 형인데 이거 왜 이거 유기ugi huxbang 안녕하세요. mieli 시즌 ! 진짜 재미있는 매력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대단히 시즌!! 한 마디의 한 마디의 한 마디의 2.2 GOT7 아, 잭슨 성인님 아, 그가 한 라디오 방송에 있었어요 뭐지? 안녕하세아 너무 웃겨 2.2 2.3 3.4 4.4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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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용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 original 영상이 너무 웃겨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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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 that i don't know how he does this you know what it is okay i'll see jeans hello you know what it is 안녕하세용 hello you know what it is hello 안녕하세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